힘든 걸 알지만 두 개 세어 그대 먼저 들려주자 바래요 나는 사실 내 눈이 무지성 서울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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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부터 11일 뒤에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 성신을 다해서 부를 예정이고요 제가 성대 결절도 있었고 많이 쉬었었는데 성대 결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목숨을 다 걸고 그냥 미치도록 부르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동작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 생첨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다시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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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 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띵 네 얼굴 보면 말할 수 없을 묘한 감정들은 힘들단 걸 알지만 여기 계세요 그대 그대 먼저 그려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 먼저 그려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는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더 친한 동일공을 느껴서 무서웠다고 감사합니다 한 번은 날 품을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길 그댈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테니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명의 길이 좀 길었는데 히트곡도 없고 그랬는데 노래를 열아홉살듯 하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아 나 계속 가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벅찼던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되게 예쁘더라고요 라이트 너무 감동 먹었거든요 제가 기다릴 게 박재정 이렇게 들고 계세요 한 번 높이 들어볼까요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신곡 제목이 또 무슨 일 있었니 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사실은 노래를 못 내고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 다니고 신곡을 못 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죄송하다 정말 이때 전까지 내고 가야겠다 확 바뀌었어요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할 것 같아서 가수로서 노래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노래 못하니까 이제 1년 6개월 동안 오늘 쏟아내야죠 무슨 일 있었니 다른 사람 만나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왜 울고 있는 거니 나는 아직 너뿐인데 너가 이러면 너가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널 향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 매일 들려오는 너에게 하루 종일 잠이 안 와 난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너의 오늘이 난 궁금하기에 자, 자, 해볼게요 너뿐인 줄 알 수 없는 너의 오늘이 날 너뿐인 줄 알 수 없는 너의 오늘이 날 있었니 너를 놓쳐버렸던 나를 싫어하게 됐어 늦었지만 너를 찾는다 무슨 일 있었니 너가 보고 싶어 그만하잖아 나의 말을 말없이 듣던 날 서서히 사라진 너의 뒷모습 이제 눈을 감아 보아도 선명하지 않은 후회뿐인걸 울지 않길 바래서 도대체 무슨 일 있었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빅대전 마지막 노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떼창의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